데이트 가니? 응 일어났는데 어둡네 좋지 뭐 낮에 하라고 또 공장가니 뭐 입게? 널 진짜 잘하고 와라 저거랑 저거랑 셔츠랑 가지 나 손때 괜찮아? 우리 안에 셔츠 이너는? 셔츠 이너? 아.. 굉장히 밝네 첫 데이트는 조금 누르는 게 낫지 않아? 내 취향인가? 어두운 건 뭐 했는데 셔츠의 검은 니트에 또 만들었을 때 그냥 그쵸 그쵸? 첫 번째는 그렇게 입고 두 번째는 좀 밝은 거 입으면 낫지 않아? 니가 맞아야 용훈 님이 어땠지? 아 용훈 님이 어둡게 입고 나왔어 오늘 일정이 없이 그냥 두 번째로 있으신 건가요? 네 오케 오케 좀 빼세요 고기 흉이요 부었네 어제 먹으면 없는 거 봤지? 야.. 양치를 잘하고 봐 응 매년에 생각하면 혀 클리너로 혀 딱 빡빡 하고 가고 응 진짜 그만만큼 극혐이 없다 응 이거 한 거 맞아 면도? 꼬치꼬치 근데 잘 안 돼 만지지 마 거기 응 손에 얼굴에 손을 올리지 마 응 눈은 크게 떠 이게 주택한 꼬동화 눈은 크게 떠 너무 귀엽다 이 남매 이야 이거 다 해주네 진짜 동생 같다 근데 윤재 씨는 오늘 또 너무 꼬지 말고 근데 살면서 네가 도움이 될 때가 있구나 니는 좀 도움이 돼 볼래? 평생 없을걸? 어제 와 나 두 튀더라 왜냐면 더 먹으면 죽을 거 같았어 그새 웃긴 놈이야 아 아 아 아 저 나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